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효용에 대해서 배열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배열의 효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열의 효용이라는 것은 뭐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효용 중에 하나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세 개가 있네요. 자 이 세 개의 메소드들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getMethod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egoing이라는 값을 주고 두 번째는 k8805 그리고 3으로 끝나는 메소드는 소리알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각각의 정보들을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데요.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이유는 이 배열 그 함수라고 하는 이 것은 하나 여러 개의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여기가 입력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함수는 하지만 출력 값은 단 하나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function a 그리고 a, b, c 라고 하는 인자가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인자를 받을 수가 있죠. 예 그리고 인자가 없어도 여러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있습니다. function은 뭐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리고 return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retur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단 하나의 값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수는 하나의 return 값, 하나의 출력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바로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이름을 getMembers라고 하는 복수로 바꾸고 그 배열의 그 자 제가 배열이라고 했나요? 메소드의, 멤버의 이름이죠? 아 죄송합니다. 멤버가 아니라 어, function 예, function의 이름을 getMembers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어, 제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이 짬뽕이 됐네요? 자 아무튼 그래서 어, 이 결과를 return할 때 return하는 결과가 배열인 거예요. 그러면 배열은 이 하나의 그릇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값을 return하는 것이지만 그 값 안에는 배열이 들어 있어서 여러 개의 값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. 자 그러면 그것을 호출하게 되면 members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되는데 이 변수 안에는 바로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members0, members1, members2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여러 개의 값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은 실제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이고요.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